자, 이번 예제는 우리가 쿠키를 이용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볼 건데요. 뭐 현실적이라곤 해도 얘도 기능이 많지 않고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녀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주세요. 자,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쇼핑몰에는 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들을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놓은 것이 이제 카트 기능이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 쿠키를 이용하는데 자,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품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트를 링크를 클릭해보면은 카트 페이지로 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다시 백해서 이 프로덕트 리스트 즉 제품들의 목록에서 애드 버튼을 누르면 히스토리 오브 웹 원이라고 하는 제품이 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히스토리 오브 웹 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자, 여기에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프로덕트 리스트로 간 다음에 애드를 또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아까 없었던 게 새로 추가가 됐고 그리고 딜리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목록이 카트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쿠키를 우리가 제어해서 쿠키를 만들고 쿠키를 변형시키고 쿠키를 삭제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구성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출발은 URL이죠. 여기 있는 URL에 따라서 적당한 컨트롤러를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우트를 먼저 우리가 좀 설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덕츠라고 하는 URL로 접근하면 이렇게 제품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카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카트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이 페이지에 제가 카트에 담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들의 목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제품의 고유한 식별자 번호 예를 들면 제가 1번이라고 하면 카트 슬래시 1로 접속하면 그러면 이제 1번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겠다라는 요청이 되면서 쿠키가 구워지고 그리고 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다가 라우팅을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자, 앱.get 그리고 프로덕츠 펑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우선은 리스폰스에 샌드를 해서 제가 프로덕츠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쿠키라고 하는 관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어딘가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프로덕츠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에 1번 속성의 값으로 title이라고 하는 1번 속성 자, 1번에 객체를 줘서 이렇게 title은 제목을 이름과에 다르게 하죠. 다르게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를 데이터베이스 대용으로 할 것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여기 있는 요게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주겠죠.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기는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로덕츠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에다가 이 프로덕츠라고 하는 요 부분에 제품 목록을 표현하는 것부터 해봐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프로덕츠라고 하는 저 객체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순회해서 그 값을 꺼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포인문인데 자, 이 포인문의 괄호 안에는 인이 들어가고 인 뒤에는 우리가 순회하고 싶은 이터레이션 하고 싶은 객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 앞에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 값들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포문을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포문이 실행되면 이 포문은 프로덕츠라고 하는 요 객체에 담겨있는 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중괄호에 넣어줍니다. 즉, 이 프로덕츠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 지금 얘는 두 개죠. 요 값들만큼 중괄호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데 중괄호가 실행될 때마다 name의 값으로 그 객체의 프로퍼티 명이 name의 값으로 활당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뭘 할 수 있냐면 프로덕츠 아이고야 프로덕츠의 대가로 name을 통해서 객체에 남겨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잘 꺼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보니까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달랐죠?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가 리로드를 해 볼게요. 이렇게 리로드를 해 보면 어... 다시요. 에러가 나오네요. 아직도 에러가 있네요. 프로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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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너무 덤벙거렸군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음 요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행된 결과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이 포문이 돌면서 여기 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꺼낸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요기에다가 titl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값들을 값들의 이 타이트 객체에 있는 이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키고 다시 돌아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만 깔끔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저는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우선 내부적으로 output이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만들고 저 문자에다가 더해줄 겁니다. output 더하기 그리고 물결 밑에 있는 그레이브 액센트 이상하게 생긴 작은 따옴표 있죠? 루코 여기 있는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얘는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줘야지 얘가 변수로 인식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글 목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li를 붙이고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난든 output이라고 하는 저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요? 요걸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면 li 태그는 있는데 ui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레이브 액센트를 해서 여기에다가 달러 output 이렇게 주고 그 앞에다가 ul을 주고 그 뒤에다가도 ul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원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웹페이지는 html이나 body나 head 태그 같은 게 없어요. 이거는 좋은 코딩이 아니지만 그럼 복잡해지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태그만 깔끔하게 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목록들이 링크가 돼서 걔를 클릭하면 어... 카트를 추가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링크로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a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는데 href의 값으로 href의 값으로 href의 값으로 음... slash cut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뭘 주면 되나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객체의 property명이 1이니까 저는 이게 1이었으면 좋겠어요. 클릭했을 때 cut slash 1로 가고 얘같은 경우는 cut slash 2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요 뒤에다가 누구를 쓰면 될까요? 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해볼까요? 링크가 생겼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때요? 링크가 이렇게 뒤에 그 id 값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웹페이지가 products 웹페이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다시 h1 요런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서 언제든지 cut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 뒤에다가는 a href cut slash a라고 하고 여기에는 cut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ut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는 링크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구현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